딱히 오시면 아주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몰라면 하나씩인데 몰라. 지금 들고 계신 그 탐진치 몰라 해보시라고. 몰라 하면요. 즉 무관심 해보시라고요. 내 탐진치에 대해서 없애야지도 관심이에요. 없애야지 하면 안 없어지겠다고 더 몸부림을 치니까 조용히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너가 욕심을 부리건 말건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해보시라고. 너가 욕심을 부리건 말건 난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힘을 뚝뚝 빼버리면요. 여러분 관심을 안 주면 생각이 전개가 안됩니다. 관심을 주니까 전개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재밌겠구나 하니까 거기서 생각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겠구나 하지 말아보시라고. 돈 벌면 큰 집 얻고 아주 뭐 이쁜 와이프 얻어서 잘 살면 좋지. 좋지. 이러면 이제 말리신 거고요.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아요. 말리면 안 돼요. 좋지 하지 마시고. 그러든지 말든지 몰라. 너 돈 없으면 바로 지금 길에 나가서 노숙해야 될 거야. 달콤한 얘기를 했다가 겁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 잡념 번뇌 망상. 그래야 또 내가 그러면 아이고 큰일이네 하면 또 말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다 그렇죠. 달콤한 얘기 했다가 무서운 얘기 했다 하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몰라. 그러든지 말든지 몰라. 몰라하고 가만히 계시면 그게 참나상. 성령 상태. 왜? 두려워하면 생각이 발생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I am 상태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 얘기할 때 I am 그랬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스스로 있는 나로 한번 존재해 보시라고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확 겁냈다가 확 좋아했다 하지 마시고. 그거 다 생각 감정이니까. 모른다 하고 한번 계셔보시라고요. 몰라 하고. 그러다 정신이 안정을 찾고 평온해지면요. 예수님이 얘기한 보장했던 성령 받으면 같이 온다고 했던 평안이 밀려옵니다. 갑자기. 걱정이 없어지거든요. 그거 지금 수시로 만나셔서 성령 참나 만나셔서 평안 누리셔야 돼요. 지금 평안을 안 누리고 계시면 지금 마음에 뭔가 번뇌가 있어요. 탐진치가 있어요. 뭔가 바라시는 거 있을 거고 뭔가 안 이뤄져서 꿍한 거 있으실 거고 생각이 자꾸 어리석게 작동할 겁니다. 이거 멈추시려면 이걸 없애야지 하지 마시고 몰라라고 해보세요. 왜?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몰라 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몰라 해버리시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나와요. 몰라 하고 한번 계셔보세요. 편안하게 힘 빼시고 막 명상한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명상은 일상에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놀이처럼. 그냥 몰라. 너 뭐 바라지 않았어? 몰라. 점전에 너 간절히 뭐 원하지 않았어? 몰라. 모른다는데 어떡해요? 몰라.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에는 이 생각이 에너지를 못 받아서 더 뻗어나가지 못해요. 무관심에는 당할 게 없습니다. 몰라.